저거 어디서 구하셨어요? 저것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또 구한 거예요. 색깔별 브러쉬가 있어. 아, 그거는 컬러별로 떴떴떴떨을 못 쓰니까. 그렇죠. 오염돼서 안 돼요. 거금기지마. 이건 좀 관심이 가는 취미다. 그러니까 멋있다, 이거 뭔가. 어머머머. 전문적이네. 이건 처음 보는 취미다. 나중에 처음 봐. 이거 무슨. 윌슨. 구두는 관리를 해주면 해줄수록 수명이 들어. 그렇지. 귀띠로도 안 되는 거예요. 왜 있어. 우선 먼지를 털어주는 거야. 저건 무슨 털이에요? 저건 말털이에요. 말털이고 돼지털이 있고 캐시미어 털이 있고 막 그래요. 그런 게 다 있구나. 와, 신기하다. 먼지만 털었는데 광이 나잖아. 솔질만 해도 돼요?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. 그 다음 클리닉 로션. 얼굴로 따지면 폼클렌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전문가다, 전문가야. 용이네, 용. 저거 감는 거 봐. 저거, 저 메리아스 저걸 찢어서 하는 건데. 메리아스. 구석구석이 펑크야. 알겠지? 윌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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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봐야지 누굴 보고 있어. 나를 봐야지 누굴 보고 있어. 윌슨도 이 정도는 부담 느낍니다. 형을 봐야지. 보고 있어? 아니면 윌슨 나랑 마주 보자. 슬슬 무서워지는데. 약간 집착. 진짜? 너랑 나랑 얘기하면서 하자. 그래야지 재밌을 것 같아, 윌슨. 이리 와, 윌슨. 아, 진짜 토맥크티처럼 왜 그래. 아, 이 정도면 윌슨 두고 오지. 윌슨. 됐지? 형 보고 있지? 잘 봐. 자, 그래서 이 클리닝 로션을 발라주면 정말 구두가 깨끗해지면서 한 마디로 영양제를 주는 거야. 그 동시에. 이 클리닝은. 무조건소. 얼음 안 줘 줘야 돼, 이렇게. 뭐야? 뼈? 진짜 뼈야? 뭐야, 저게? 저거 처음 보는데. 이게 뭐야? 구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신다 보면 주름이 잡히잖아요. 계속 주름이 잡히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찢어져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오래 신기 위해서 사슴뼈로 이렇게 그 주름을 펴주는 작업이 있거든요. 진짜? 진짜로? 근데 이제 그 사슴뼈가 콜라겐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. 계속 비벼주다 보면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어요. 정성이다. 그게 우리 괄사하는 그런 느낌이야. 나 얼굴에 저거 자주 하거든요. 저거 맨날 해요. 목에다 해야겠네, 저거. 사슴뼈가 괄사에 좋네. 그 다음에 광을 내줄 거야. 마지막 단계.